우리가 하이데거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함께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해놓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저는 연구자이고 정신분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크 라칸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에 관한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을 연구해서 지금까지 학위 이후에 다양한 책들을 연구소로 출간해 오고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정신분석에 한정된 연구자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제가 지금 이끌고 있는 LPI, 라칸연플렉시스 인스티튜트라는 이 기관도 전신이 라칸 칼리지였던 이 기관 역시 정신분석가를 양성하고 교육분석을 실천하고 동시에 그 분석가들을 위한 라칸의 정신분석 세미나를 강의하는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이러한 기관의 강의자로서 어째서 철학의 강의를 시작한가라고 어느 정도는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짐작이 드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신분석이란 심리치료란 과학이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신분석은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다양한 방식의 치료의 형태들은 단순한 기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테크닉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함께 공부해야 한다. 인문학 전반을 함께 아우르는 연구자가 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하이데거와 같은 20세기를 개시했던 철학자의 거대한 철학자의 텍스트를 함께 다루는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게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는 통계 수치만 가지고는 결코 도달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바로 그 부분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촉발시킨다는 것. 정신과 의사, 뇌생물학자 혹은 심리치료자들이 미디어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예능 심지어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정신의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이죠. 혹은 심리치료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혹은 뇌생물학자들도 많이 나와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뇌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정신과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뇌의 신경전담물질체계의 이상반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린 시절의 성장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회적인 반응과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뇌가 우리를 어떻게 자극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문화환경적인 것들이지 뇌의 생물학적인 촉발인자가 아니라는 것. 물론 그것들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환경 속에 들어와서 문화적인 영역에서 왜곡되는 과정이 더 진폭이 크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 모두가 인문학자처럼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인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해서 인간의 문명에 대한 깊이 있는 소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굉장히 하나만한 소리를 떠드는 풍경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하이데거를 공부하는 이유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이데거의 철학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이데거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20세기의 인문학의 전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이데거라는 거대한 흐름이, 거대한 파도가 20세기의 인문학 전반을, 낙강의 정신분석을 비롯해서 그 외에 다른 많은 정신분석학자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정신문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 철학자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방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20세기를 이해할 수 없고 21세기를 준비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이데거라는 어마어마한 철학자를, 어렵다고 소문이 난 이 철학자를 함께 공부하고자 요청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이데거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언급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참조하는 텍스트는 3개입니다. 물론 원전을 참조합니다. 하이데거의 원전, Sein und Zeit, 존재와 시간에 대한 원전, 독일어 원전을 참조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어 원전을 함께 참조합니다. 엠마니웰 마티노라고 하는 뛰어난 번역자가 번역을 한 프랑스어 원전을, 나머지 하나는 우리말로 쓰여진 이기상 선생이 번역한 존재와 씨가 참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3개의 텍스트가 함께 놓고 다루어질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텍스트를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한국어로 된 것도 읽기 어려운데 독일어 원전에다가 프랑스어 번역본이 다시 왜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리는 이 테크닉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강의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하이데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건 당연히 알게 되겠죠. 하이데거의 철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그렇잖아요. 철학과 선생님이, 교수님이 강의하듯이 하이데거는 이런 얘기했다, 이런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사의 의미가 있다. 자, 이런 얘기는 우리는 당연히 알게 될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하이데거의 기표 하나하나를 하나하나를 끌어와서, 문장을 끌어오고, 거기서 중요한 기표들을 끌어내서, 그 기표들이 어떻게 번역됐는지를 살펴보고, 그 기표들을 탐닉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표들이 원래 하이데거에 의해서 의도되었던 의미를 이해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그 기표들이 어떻게 달리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까지 탐사해보는 것. 그래서 그 기표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 우리의 삶으로. 기표들을 탐닉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기표들이 하이데거의 책 속에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기표들의 체계를 교란시켜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 그게 결국은 제가 하이데거의 존재화 시간이라는 텍스트를 강의하는 목적이고, 하이데거 뿐만 아니라 제가 강의의 수업을 일단 한번 시작했다 하면, 그토록 기표를 탐닉하고, 아주 느린 속도로 모든 걸 다 탐사하려는 태도의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는 몰라도, 저를 따라서 끝까지 가시면, 끝까지 가시면, 하이데거의 책은 여러분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먹게 됩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먹게 되고, 그 뜯어서 먹은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텍스트를 읽는 방식은 그렇고, 제가 연구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른 연구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읽게 될 때에는, 그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하게 된, 그 습관이 된, 그 에토스로서의 절차가, 그 과정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몸에 익히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하이데거가 어떤 철학자인지, 무엇을 의미했는지 아는 건 1차적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한 하이데거의 기표를 어떻게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기표를 어떻게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저와 함께 연구해 보시는 과정이 앞으로의 과정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프로로그. 제가 프로로그라고 언급을 해놨는데, 프로, 그리스어로 프로는 먼저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로고스는 말하다, 합리적으로 말하다, 말하다, 드러내어 말하다, 그러니까 로고스죠. 그래서 프로로거스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 프로로그라는 것, 프로로그라고 하면 프랑스어고, 프로로그 하면 독일어죠. 미리 말해둘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프로로그의 부분의 위치에, 하이데거가 프로로그라고 언급해놓지는 않았지만, 그 위치에 하이데거가 어떤 텍스트를 올려놨냐면, 여러분들이 텍스트의 맨 앞부분을 보시면, 한국 책에도 맨 앞부분에 그 부분 언급이 되어 있는데, 플라톤의 소피스트가, 소피스트의 한 구절이 올려져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첫 하이데거의 첫 번째 프로로그 문장, 첫 페이지에 있는 프로로그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면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분명히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들이 존재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 표현이 본 뒤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 표현에 익숙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믿었었는데, 지금은 당혹스러움에 빠져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플라톤의 소피스트에 등장하는 한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익숙하던 개념이 낯설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원래는 익숙하던 개념. 익숙하다라는 개념. 자, 프랑스어로는 패밀리에 라고 합니다. 패밀리에. 영어의 패밀리에라는 단어와 유사하죠. 패밀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내가 익숙한 장소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처럼 편안한 장소를 패밀리가 있는 장소라고 부른다면 프랑스어의 패밀리에, 패밀라는 단어가 가족이고 패밀리에라는 단어가 왜 익숙하다라는 뜻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익숙한 것이, 익숙한 것이, 원래는 익숙한 것이 뭐가 익숙했습니까? 지금 이 소피스트의 화자가 말하는 것은 존재하는 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죠. 존재하는, 자인트. 존재하는 이라는 표현, 아우스드룩. 표현, 아우스드룩.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그 브라우트, 사용할 때에는 그 표현이 원래 뭘 의미하는지 eigentlich, eigentlich, mind. 본디, 원래, eigentlich, 본디, 원래, 무엇을 의미하는지, mind. mind의 동사 변형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했었다라는 것. 익숙했었다라는 것인데,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인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걸 이해하는, 그걸 이해하는 것으로 믿었었는데, 글랍튼, 믿었었는데, 지금은 당혹스러움에 빠져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혹스러움. 프랑스어로는 렁바가라고 하죠. 엉바가라고 해요. 엉바가. 당혹스러움에 빠져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이, 철학이라는 게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철학이라는 게. 우리의 익숙하던 것을, 익숙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것으로 만드는 게 철학의 계략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소크라테스는 어떤 인물인가요? 소크라테스는 날파리 같은 인물이라고 표현을 했죠. 당시에 소크라테스를 본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스스로도 그런 표현을 썼고, 아주 귀찮게 하는 벌레, 편안하게 우리가 따뜻한 햇볕을 아주 익숙한 가족과 같은 도시의 공간에서 즐기고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쓱 나타나서, 지금 소피스트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쓱 나타나서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되게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던 것을 갑자기 낯설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게 소크라테스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우리를 익숙한 장소에서, 낯선 장소로, 프렙트, 낯선 장소로, 애트롱스, 한 장소로, 프렙트, 한 장소로 우리를 밀어넣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행보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행보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필로소피한 철학함이라는 거죠. 철학하는 행위. 필로소페라고 하죠. 프랑스어로는 필로소페라고 하고 필로소피한 라고 하면 독일어로 철학한다라는 뜻인데 철학함이 우리가 만약에 소크라테스를 철학의, 성우철학의 어떤 기원적인 인물로 생각한다면 철학함이란 그런 걸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묘사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렸던 그 인용문은. 하이데거가 왜 이러한 인용문으로서 자기의 논문집을, 존재와 시간을 시작하려고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고 간파해 보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이데거는 왜 그랬는가. 하이데거는 바로 존재라는 단어를, 존재라는 단어를 우리의 익숙한 그 단어를 물론 존재가 뭐가 익숙해?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존재라는 단어는 지금 일본 번역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을 뿐이지만 독일어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어도 마찬가지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고 철학책을 펼쳐보면 존재라는 그 낯선 뉘앙스를 가진 단어라기보다는 그냥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 나는 할 때 그는. 그 비동사적인 용법을 쓰는 아주 익숙한 단어인 것이지 존재라는 그런 방식의 철학적인 뉘앙스를 가진 표현이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언제나 사용해 왔다라는 것인데 존재라는 단어. 비동사를. 비동사를. 프랑스에는 etre라고 하고 독일어에는 자인이라고 하는 이 아주 일상적인 동사. 어디에나 쓰이고 입만 열면 써야만 하는 그 아주 일상적인 그 단어를 하이데거는 낯설게 만들면서 시작하고 싶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러했듯이.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일상적인 그것. 아주 패밀리에한, 포트하우트한 그것을 아주 프렌디한 것으로 심지어는 거의 다스 운하임 리히까지 아주 기괴한 것으로 기이한 것으로까지 느낄 수 있도록 기표를 전환시키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기표를. 자, 존재한다라는 단어. 이 있음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당신들 예전에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나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오니까 이 철학적인 과정을 거쳐 보니까 변증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봤더니 자,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믿었던 그 단어가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아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존재라는 단어의 의미를 비워내어서 기표만 덩그러니 남기는 것이죠. 기표만. 자인이라는 단어만, 에트라는 단어만, 비라는 단어만, 혹은 이슴이라는 이 단어만 의미를 빼내고 단어만 남기는 것. 기표만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텅 빈 기표를 주목하고 그 텅 빈 기표에 집중하고 텅 빈 기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함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하이데거가 보여주고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소크라테스의 출발점이기도 했던, 혹은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쓰는 시작점을 하이데거는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이렇게 자인이라는 단어에 아주 일상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단어의 의미를 비워내어서 그걸 더 이상 예전처럼 인식하지 않으려는 시도 속에서 이 책을 시작했다라고 하이데거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궁정풍사랑이라고 부르죠. 락강이 세미나 7에서 심도 있게 설명했던 바로 그 욕망의 형태, 궁정풍사랑. 즉, 욕망의 대상 속에 담겨져 있었던 의미를 비워내고 텅 빈 채로 그것을 욕망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텅 빈 채로 그것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새로운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 이게 궁정풍사랑인 것이죠. 하이데거가 책을 시작하는 방식이 바로 그와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철학함이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어떤 특정 상징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특정 기표를 텅 빈 것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 기표가 속해 있는 상징계 전체를 갱신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이데거가 철학함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존재라는 단어에서 기표에서 기의를 빼냄으로써 존재라는 단어가 속해 있는 존재론의 담론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뒤집어 엎어버렸던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이데거에 의해서 결국 철학의 역사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갱신되었다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쿠라테스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있음이라는 아주 극도로 일상적인 동사는 이 극도의 일상성은 우리가 생각을 시작하는 순간 개입되어 오는 일상성이기 때문에 그 일상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자인이라는 동사는, 이 비동사는 우리가 생각을 작동하는 순간 개입되어 들어오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사유의 근본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말을 할 때, 말을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개입되어 들어오는 동사가 바로 자인동사라는 거예요. 자인동사. 존재동사라는 것.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존재동사를, 이 자인이라는 동사를 구별해낼 것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소통을 하건,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하건, 혹은 강요를 하려고 하건, 정보를 전달하거나 받거나 하려고 하건, 어쨌든 우리가 말을 시작했을 때에는 대상들이 있죠. 대상들이.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 피곤해. 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누가 피곤한지, 이 누구라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피곤함이라는 이 상태라는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대상들에 관해서 말을 하게 되고, 또한 그 대상들의 있음에 관해서 말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피곤해. 라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내가 나는 피곤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게 실증적으로 실제 현실에서 있어도, 나라는 대상은 존재하는 것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 현상 속에서 존재하지 않아도, 실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만지거나 가서 닿을 수 없어도, 그것에 대해서 대상화하면서 그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사랑은 강해라고 말한다면, 사랑은 뭡니까? 추상적인 가치이잖아요. 추상적인 감정이기도 하고, 그게 뭔가 어디인가 존재하거나 손에 잡히는 무엇이 아닐지라도, 나의 사랑은 분명히, 나의 너에 대한 사랑은 존재한다고 말할 때에는, 그 사랑은 결국 있는 거예요. 있다라고 가정되는 방식으로 말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는 우리 나라를 사랑해, 나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할 때에는, 이 애국심이라는 단어도, 이 개념도 대상이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대화 자체를 이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유가 작동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작동하는 순간, 우리의 말이 발화되는 순간, 우리는 대상들을 말하게 되고, 이 대상들의 있음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요구받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결국 자인동사는 우리가 말을 하거나, 사유를 시작하는 순간 개입되어 들어와서, 그 대상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인동사는 사유의 토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철학의 토대가 아니고, 여러분, 철학책에 나오는 토대 개념이 아닌 거고,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각의 토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인이라는 동사는, 애트라는 동사는, 있음이라는, 이 기표는, 기표는 사유의 토대, 생각의 토대, 상징계의 토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유가 대상을 사유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던 만큼, 제가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이거 하이데거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런 사유에는 대상이 있다 라고 언급한 만큼, 대상의 두 가지 구분, 범주를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대상을 갖는데, 그 대상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범주를 지탱하는 있음의 형태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라고 가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함께 낙강 공무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익숙한 개념인데,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는데, 대상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는데, 하나는 산물의 범주가 있습니다. 이건 포이트의 용어이고, 독일어인데, 디자허라는 범주가 있습니다. 산물이라고 하죠. 그것은 샘해진 대상들, 즉 상징화된 대상들, 즉 선명한 대상들, 그래서 공유가 가능한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는 소통이 아주 쉬워요. 디자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대상들도 있어요. 우리의 사유를 끌어당기는 대상에는 그렇게 선명하고 상징화되고 좌표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소통이 쉬운 대상이 있는 반면에, 디자허들이 있는 반면에, 즉 산물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대상도 있죠. 그렇지 않은 대상을 다스딩이라고 불러요. 저는 사물, 한국어로는 사물이라고 번역을 하죠. 다스딩, 다스딩이라는 개념도 역시 프로이트의 개념이죠. 그리고 칸트의 개념이기도 하고. 칸트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프로이트 역시 이 다스딩이라는 개념을, 결국 산물, 디자허보다 근본적인 대상으로 설정을 하죠. 다스딩이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생각을 한다는 건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언가가 되는 대상들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간단하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범주가 바로 산물과 사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다스딩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소통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상징계에 의해서 명명되어서 분절되고 구분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스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고독 속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통하기가 아주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필터링하기 시작하면, 그 다스딩이 원래 가지고 있던 속성이 사라지고, 산물로서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속성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필터링이라고도 부르고, 정신분석에서는 이러한 이행을, 죽음충동에서, 쾌라곤치구로의 이행이라고 불러요. 정신분석에서는 이러한 이행을, 주일상스에서, 욕망의 세계로의 이행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범주를 모두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있음의 동사라는 것. 있음의 동사. 자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 대상들은 범주화할 수 있는 산물들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들이 어떤 대상이건, 그것이 다스딩이건, 즉 사물이건, 혹은 디자허건, 즉 산물이건, 그 대상들을 사유하도록 하기 위해선 그것이 있다라고 가정이 되어야 하니까, 존재 동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동사는, 즉 비동사는, 즉 자인동사는, 즉 에트르 동사는, 산물의 세계이건, 사물의 세계이건, 생각이 작동할 때의 토대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존재론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이데거가 시작하고자 하는 이 존재론 특수성은 무엇인가 하면, 그 대상들에 대해서 대상들의 존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들을 지탱하는 존재 동사의 존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즉, 자인은 사유의 대상들을 다루기 위해서 보조해주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토대의 기표인데, 이걸 대상화시키려고 하니까 많은 모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사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모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고, 그 모순이 가져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에 접근하는 조심스러움을 보였던 반면에, 그 이후의 철학사는 그 모순을 덮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인이라는 개념은, 즉, 존재하다, 있다 라는 개념은,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에 아주 많은 어려움과 모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얼버무리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덱어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즉, 있다라는 기표를 대상화시켜서 사유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고 어려운 일인지를 이제부터 다시 밝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인이라는, 있다라는 동사, 이 대상을, 이 기표를 뭐라고 지금부터 부르고자 하냐면, 대상 A라고 부르고자 해요. 자인은, 존재는 대상 A라는 거예요. 왜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A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사유에 포획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을 대상 A라고 불러요. 정신분석, 락가니언 정신분석의 이론에서는 대상 A를 그렇게 판단하죠. 대상은 대상인데, 자, 대상은 뭐예요, 여러분? 대상이라는 것은 사유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욕망의 대상이건, 주의상세의 대상이건, 어쨌든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철학적인 용법을 쓰자면, 생각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대상들은 산물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사유돼요. 즉, 이해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대상들은 우리의 생각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앞에 더컨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이해되는 데에 끝까지 저항하는 대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락가운 대상 A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 대상 A가 상징화에 저항함으로써, 우리의 사유의 체계를 교란시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증상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이데거는 이 자인이라는 동사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의 담론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소개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에게,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둘러싼 그 대화 속의 인물들에게 존재라는, 자인이라는 이 기표는 있음이라는 이 아주 일상적인 단어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상징화에 저항하는, 알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기표로 유령과 같은 기표로 등장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상 A와 만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하이데거는 지금 자인이라는 동사를 산물이었던 그것을 산물처럼 자신을 은폐하고 있었던 그것을 대상 A화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렇게 함으로써 존재와 시간이라는 텍스트는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이 책은 아주 재미있는 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책은 대상 A로서의 존재라는 기표를 다루고자 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즉, 불가능한 시도를,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책을 쭉 따라가시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여러분들은 결코 자인이라는 존재라는 기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시지를 못해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덮게 되면 아, 나는 이제 존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존재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은 절대로 못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걸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의미를 획득하는 건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걸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자인이라는 단어를 하이데거는 대상 A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문제가 많은 기표로써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거죠. 그전엔 문제가 많은 기표가 아니었어요. 한때 그랬죠. 한때 소크라테스에게, 플라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 자인이라는, 이 존재라는, 이 스미라는, 이 온이라는, 그리스로온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기표였어요. 그거 앞에 서면 우리가 막 흔들리는 기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싹들이 잊혀지고, 그 오랜 철학의 역사 속에서 외면되어 왔고, 회피되어 왔었다라는 것인데, 그 외면의 역사를 갑자기 하이데거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물론 해겔에서 한 번 들추어져 본 적이 있기는 했지만, 칸트에게서도 집중적으로 조명된 적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잊혀졌던 그, 있다라는 기표가, 하이데거에 의해서 다시 끌어들여져서, 문제제기적인 기표로, 즉, 대상 A의, 증상적인 기표로,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기표로,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 존재한 나라는, 이 있음이라는 기표는, 철학의 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일상적인 사유를 지배하는, 아주 보편적이고,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기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걸 낯설게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유 자체가 정지되어 봐요. 우리의 아주 평범한 사고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철학의 병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철학의 병.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단어가, 철학이라는 특수한 행위에 의해서, 전혀 낯선 것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병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병들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표가, 그것도 우리의 사유의 아주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어떤 단어 하나가, 익숙하던 그것이, 낯선 것이 되어버리는 건,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병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가 하면, 철학의 상황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익숙하던 현실을 외면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낯설게 된 기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익숙한 삶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철학의 정신병이 우리를 이끄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이데거가 하는 일이 바로 정확하게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아주 익숙한 단어는, 하이데거에 의해서 병적인 것이 되는 과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있음을 표현하는 이 기표, 아주 이상한 기표에 대해서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 동사라는 사실에도 주목해 주시기 바라요. 자인은 동사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탐사하고, 조각조각 분해하고, 살펴보고, 이리 들춰보고, 저리 들춰볼 이 자인이라는 동사는 동사라는 거죠. 동사. 그런데 이상한 동사라는 거예요. 이 자인이라는 건 아주 이상한 동사예요. 비동사가 그런 것처럼, 애트르가 그런 것처럼, 이 동사는 존재 동사예요. 우리가 동사라는 표현은, 여러분, 한국어에서 그 동사라는 표현은 움직인다라는 표현이죠. 그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어를 동사라고 불러요. 그렇잖아요. 걷다, 걸음에 걷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죠. 가만히 서 있으면 걷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서 걸어가야, 다리를 움직여야 걷는 것이죠. 동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인이라는 존재의 동사는,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이는 걸로 판단되는 그러한 동사라는 것.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길 바라요. 하이데거가 어째서 그냥 존재론을 쓰지 않고, 존재와 시간, sein und Zeit라는 책을 쓰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인은 시간의 개입이 없이는 움직임을 갖지 않는 동사라는 것. 다시 말해서, 자인은, 존재 동사는, 있음의 동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적인 움직임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움직이려면,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움직임이라고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움직임보다 항상 움직이는 것이 바로 존재 동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잠자는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까? 시간의 개념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주목하고, 시간을 분석하지 않으면, 있다라는, 자인이라는 이 기표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통찰력이었다라는 거죠. 시간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시간성, zeitlichkeit, 통포갈리테, 시간성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존재라는 동사를 동사로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현 존재를 시간성에 의해서 파악되는 존재라고 부르게 될 거라는 것.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돼요. 현 존재 분석론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하이데거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철학의 전통을 따라서 존재자라고 부르는데, 그중에서 인간만 현 존재로 부르죠. 왜냐하면 인간만, 인간만 규정된 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만 존재의 물음을,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인간만 대상 A 앞에 서기 때문에, 즉, 인간만 분석과 담화를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현 존재라고 불러요. 문제제기력 존재라고 부르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분석과 담화라는 표현도, 저랑 공부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익숙한 개념이겠지만, 처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아주 낯선 표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함께 공부할 겁니다. 왜 분석과 담화를 제가 하이데거를 공부하면서 끌어들이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분석과 담화는 대상 A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담화예요. 분석과 담화는 어떤 것인가 하면, 기존에 존재하는 이해의 틀로부터 빠져나가는 담화를 분석과 담화라고 불러요. 그것에 대한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해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차후에 강의에서, 그 분석과 담화가 어떻게 하이데거의 언어 구조와 닮았는지, 하이데거의 존재론의 구조와 닮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하이데거의 철학이 아주 새롭고 신선하게 이해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락강의 분석과 담화를 끌고 들어와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설명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예고를 드리면서 다시 돌아오면, 자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존재 동사에 대한 질문, 즉, 있음, 디자인, 비동사, 애트르,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생각 자체의 조건과 기능,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존재 동사에 대해서 우리는 평균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어요. 하이데거의 표현이죠. 평균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대충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평균적인 의미를 걷어내고, 이 존재함이라는, 있음이라는 기표 자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는 사유의 근본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사유의 근본 틀을 해체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면, 사유의 새로운 가능성을 도입한다는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 그래서 하이데거가 자인이라는, 있음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그냥 철학의 역사를 탁상공론하듯이 다루고,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학자들의 세계만을 다루는 그런 철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결국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사하는 철학자라는 것. 삶의 철학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철학은 삶의 철학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어땠는지를 보시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플라톤의 담화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철학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은, 철학은 낯익은 기표들, 낯익은 문장들과 낯익은 언어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계를 갑자기 낯설게 만드는 실천이라는 거예요. 혁명적 실천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낯설게 만들어서 그로부터 우리를 거리두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찾아오는 낯선 기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를 찾아왔던 새로운 기표들이 결국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구약의 세계로부터 멀리했던, 멀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옛 것의 사유, 낡은 사유를 우리는 벗어나서 새로운 사유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이데거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락강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기표, 락강에게는 프로이트라는 기표였고 예수에게는 구약이라는 기표였고 하이데거에게는 철학이라는 기표였고 소크라테스에게는 아테네의 담론이라는 그 낡은 담론과 기표들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낯선 것으로 바라보는 즉 대상 A화하는 분석과 담론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의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고정관념의 언어들, 가부장적인 언어들 권력의 언어들을 완전히 낯선 것으로 만드는 어떤 새로운 기표가 우리의 일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지금 저는 바로 그것을 하이데거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공부를 시작하는 이유는 하이데거라는 이름을 여러분과 함께 전혀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해석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것이죠 이게 공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의 근본 틀을 해체하는 것이 우리의 공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용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숙하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거예요 하이데거에게도 부정적인 것이고, 라깡에게도 부정적인 것이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익숙하기 때문에 편안하지만 철학적인 관점에서 익숙한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인용문에서 독일어 원전에서 익숙하다가 어떻게 발음됐는지 제가 언급해 드렸죠 Forthout, 익숙하다 아까 도입부에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프랑스어로 familier라는 것 이 Forthout라는 독일어는 Forthout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기도 해요 Forthout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믿다, 신뢰하다라는 것 믿다, 신뢰하다, Forthout, 믿다, 신뢰하다 Believe인 거죠 Believe인 거죠 뭔가를 믿고 신뢰하는 것 Forthout, Forthout인데 이 Forthout의 과거 분사형이 형용사처럼 씌워서 Forthout라고 쓰이면 익숙한 것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장소에 있으니까 우리는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신뢰할 때는 대체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신뢰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것 대체로 그렇게 한다는 것 이걸 락강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Let's Drip 라고 불러요 Let's Drip Let's Drip는 잘 속는 사람들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Let's Drip인 거죠 Drip 속은 상태, 속은 사람을 Drip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Forthout은 즉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바로 Let's Drip라고 부를 수 있어요 Let's Drip들이 있는 공간 즉 바보들이 있는 공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 Drip라는 것을 락강은 신경증의 세계라고 규정하죠 우리는 다 신경증자들이고 우리는 쉽게 믿었기 때문에 신경증자가 되어서 이 장소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잘하는 사람들 Forthout 가운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걸 신뢰를 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다른 락강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거 여러분 확인해 보셨어요? 어렸을 때 다른 나라에서 입양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집안의 아들이거나 딸이라는 거 우리는 그냥 믿잖아요 어렸을 때 진짜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면 믿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하면 그건 믿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하면 믿어요 어른들이 학교에 가면 가고 고등학교에 가면 가고 대학 가면 가고 좋은 대학 가면 가야 된다고 믿고 좋은 회사 취직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렇게 믿어요 이런 이런 삶이 행복한 거야 하면 그렇게 믿는 것이지 어렸을 때 우리가 그걸 다 따져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게 된 거죠 그걸 낙강은 속게 되었다 속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걸 Drip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면 그렇게 속게 되면 그렇게 Drip가 되면 즉 바보가 되면 이득은 있어요 뭐냐 하면 편안해요 그걸 쾌락원칙의 공간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표현하죠 편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죠 Fought out 익숙해지는 거죠 Familie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Fought out 한 익숙한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소피스트에서 묘사된 것처럼 자인이라는 있다 라는 동사가 이 Fought out 한 동사가 익숙했던 그것이 우리가 익숙했다라고 믿었던 Fought out 했던 그것이 Familie 했던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것이 돼요 이상한 현상 속에서 소크라테스라는 이상한 인물 때문에 아니면 어떤 증상적인 사고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상한 만남 때문에 예수를 만났더니 구약이 다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들은 어땠나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다 믿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지금이야 나쁘게 불리지만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신부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사회 지독층 인사들이에요 사제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믿어야지 당연히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 부족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말을 당연히 믿어주고 속아줘야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가 등장해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못 믿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찾아오는 감정을 하이데거는 소피스트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폴리근하이트 폴리근하이트 당혹감 우리는 당혹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당혹스럽게 물론 그건 좀 약한 표현이죠 폴리근하이트는 좀 약한 표현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가면 뭐가 되는가 하면 das unheimlich 폴리근하이트의 표현이잖아요 das unheimlich 낯익은데 낯선 거예요 아주 기이한 감정인 것이죠 뭔가 다 낯익은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느껴지죠 불안 angst angst 독일어로 angst 프랑스어로 angst 불안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즉 산물들의 세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자허들의 세계 산물들의 세계는 우리에게 포트하우트한 세계 익숙한 세계인 것인데 그 익숙한 세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그로부터 일탈하게 되면 소크라테스 때문인지 예수 때문인지 하이데거 때문인지 라깡 때문인지 백상현 때문인지 어쨌든 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해요 angst angst 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욕망의 환유적 차원에서 주의상스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디자허의 차원 산물들의 차원에서 다스딩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즉 세매진 세계로부터 세매질 수 없는 것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하이데거가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여정이 바로 그런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여정이 바로 그 궤적인 것이죠 즉 포트하우트의 세계 파밀리아의 세계 익숙한 세계 디자허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다스딩의 영역으로 주의상스의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하이데거의 철학적 기획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불안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안을 감당해야만 우리는 새로운 구조를 산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기표가 속해있던 익숙한 세계 포트하우트의 세계 에서 즉 좌표화된 세계에서 그것을 일탈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일단 기존의 세계의 입장에서는 불원한 거예요 불원한 시도 불법적인 시도인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사형당한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것이 속해 있던 그 구세계는 그렇게 우리를 속지 않는 자로 만들어서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과정을 기존의 공동체의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기존의 공동체의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이데거는 수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그것이야말로 철학의 근원적인 전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적인 전통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즉 기존의 체계를 위협하는 불순한 행동이 철학의 기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이해할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익숙하던 세계로부터 빠져나가면 혹은 익숙함의 구조가 무너지면 이해하다 라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다 독일어로 포스틴 포스틴 프랑스어로 comprendre 이해하다 포스틴 는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의 기표가 자인이란 하나의 기표가 익숙한 세계에는 익숙한 연결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 나 자인이란 동사 알고 있어 있음이 뭐예요 여러분 있음이 뭐예요 라고 길거리에 나가서 질문해 보세요 그럼 다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있다라는 건 이 손수건이 있는 것도 있는 거고 이 펜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있다라고 불러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있음이라는 이 자인이라는 기표는 그 다른 기표들과의 좌표적 연결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한다라는 포스틴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의 기표를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끌어내어서 끌어내어서 이걸 낯선 것으로 가져가면 기존의 이해의 체계는 붕괴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란 무엇인가 이거 낙강적 규정이기도 하죠 이해란 무엇인가 하면 그 이해의 대상을 이해의 대상을 여러분 이 시커먼 게 뭔가요 딱 보니까 형상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실 때에는 뭔가요 검은색의 펜인 것처럼 보이죠 이 형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미 쓴다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쓴다라는 단어를 모르면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나 쓴다라는 단어가 없는 세계에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쓰는 게 뭔지 모르는 애들이 이 펜을 보면 어떻게 하나요 모른다고 하거나 입에 가져가서 원래 사용법과는 다르게 사용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자 이건 그냥 형상이 아니죠 여기에 달라붙은 기표들이 있잖아요 검은색 길쭉함 뚜껑이 있을 듯함 그렇죠 여러가지 기표들이 이미 달라붙어 있어서 이걸 이해한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표들의 체계 안으로 이 기표를 가지고 가서 적용시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야만 하는 대상을 익숙한 틀 안으로 이미 우리가 속해 있는 틀 안으로 가져와서 분절함을 말해요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한다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증상적인 위험성을 제거한다라는 것이죠 제거하고 그것을 나의 내가 속해 있는 이해의 시스템 안에 결부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더 쉽게 여러분들이 설명 이해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은율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있어요 한 남자가 있는데 강박증자예요 예를 들면 강박증적인 남자는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느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어서 강박증 남자가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의 욕망에 대해서 자신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불안하게 느껴요 이 아내가 갑자기 봄이 와서 아주 아름다운 하늘알거리는 어떤 어떤 섹스어피라는 그런 복장을 했을 때 남자는 강박증자로서의 남자는 상당한 불안을 느껴죠 도대체 이 여성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욕망을 느끼는지 알고자 하죠 이런 강박증자의 상태가 극대화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예를 들면 이 아내가 여자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혼을 선언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때 이 강박증자는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 여성이라는 이 아내라는 기표를 이 아내의 욕망이라는 기표를 자신의 틀 안으로 가지고 와서 분절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죠 도대체 왜 나갔을까 남자가 생긴 것일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가가 되려고 했던 어떤 여성 얘기가 있잖아요 화가가 되려고 했던 것일까 어쨌든 자신이 알고 있는 기표의 세계 책의 이해의 책이 안으로 가지고 와서 분절하려고 해요 아까 그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한 여성에 대해서 도대체 화가가 되려는 욕망은 뭐지 그림을 그린다는 건 예술한다는 건 뭐지 이 변호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는 화가가 된다는 그림 그려서 돈 버는 거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는 거 뭐 이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 여성의 화가가 되려고 했던 여성의 사례를 그 기표를 이해하면 딱 그만큼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 여자는 불행해 유명해지지도 않았고 돈도 못 벌었고 마트에서 일한다니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안에서는 이 여자는 자 이런 수준으로 전락한 여자일 뿐이야 라고 판단하겠죠 이게 강박증자가 하는 행동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이해라는 개념은 결국 원래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을 온전하게 파악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모호한 부분은 다 잘라내고 내가 아는 부분만 가지고 와서 변형시켜 버리는 것 자 이게 우리가 하는 이해예요 남자 변호사 얘기도 그랬지만 혹은 뭐 아내가 떠나버린 한 남편의 얘기도 그럴 수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해라는 건 본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면을 제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와서 보는 것 이게 이해인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제거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그걸 왜곡시켜 버린다는 뜻이죠 원래 그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틀 안으로 가지고 와서 조각조각 분절해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원래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속성은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속성만 남기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결국 우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해가 작동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익숙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해는 대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대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크라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석가가 내담자를 이해하는 건 결국 분석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으로 내담자의 삶을 가지고 들어와서 분절해서 왜곡시킨 것일 뿐이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를 시도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얘기해요 이해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이해는 그런 거예요 하나의 기표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증상적인 특성들이 다 사라지고 위협적인 건 모난 부분들이 다 잘려 나가고 내가 속해 있는 이해의 틀 안으로 들어와서 귀속되는 것일 뿐이니까 원래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힘 영능 증상적인 특성 혹은 병적인 특성이라도 볼 수 있는 그 병리적인 특성들은 다 제거되고 살균 처리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독단적인 존재인가 아까 강박증자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남편 그 변호사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독단적인가 그들을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가 하면 그들도 희생자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이해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여러분 그 화가가 된 그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성에게 그렇게 말한 건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부장적인 현실이 그 사람에게 강제한 고정관념의 틀에 의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는 의미에서 그 변호사는 말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냥 앵무새예요 배운대로 말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그런 환경에서 공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는 그 강박증자는 그렇게 가부장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들 모두는 우리 모두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해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 역시 그 이해의 틀 안에 들어가서 분절되고 귀속되는 대상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약간 그렇게 얘기하죠 이해의 주체는 대타자다라는 거예요 대타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하나의 기표가 존재라는 기표가 더 이상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주목함으로써 이 책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우리도 예전에는 에스 아인스트 에스 아인스트 예전에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믿었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믿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 그 부분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이죠 사건적 순간이라는 것이고 자기의 철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익숙할 수 없는 현실에 던져졌을 때 바로 철학적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하이데거는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이 장소는 익숙한 곳이에요 익숙한 곳 익숙하고 이해받고 이해하는 장소인 것이죠 하지만 그 장소가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보호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장소가 철학적으로 올바른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누구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이니까 이해의 주체는 가부장적인 권력이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도록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도록 명령받고 각인받고 규정되었기 때문이니까 그건 주체적인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주체라는 개념을 성립시키고자 낯선 장소로 즉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하는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속지 않는 자의 방황의 여정을 아주 테크니컬하게 보여주었던 담론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속지 않는 자들 그래서 방황하게 된 자들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글라우트는 믿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는 자들은 방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방황 속에서 경험되는 당혹감과 불안을 앙스트와 폴리그나이트를 폴리그나이트를 당혹감을 엉박아를 지금 예문에서 표현된 그 엉박아 당혹감 폴리그나이트를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철학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당혹감을 견뎌내는 것 그 불편함을 견뎌내는 것 말레에스를 프랑스로 말레에스죠 독일어라는 우버하겐 그 불만의 그 불편함과 위기감을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철학자가 감당해야 하는 의무라고 하이데거는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습관적인 것 즉 에토스적인 것 습관이 되어서 결국은 그 습관이 우리를 그게 마치 도덕인 것처럼 윤리인 것처럼 에토스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에뛰기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임수를 부리는 그 습관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그래서 모든 걸 낯선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당혹감은 펄리그나이트는 철학의 조건인 것이죠 사유한다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웠던 행위가 갑자기 토대를 상실하고 기이한 행위가 되어버리는 사태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 토대 중에 토대가 되는 기표 즉 존재 기표 즉 디자인 기표 있음의 기표를 겨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당혹스러움을 불러일으키는 증상적 기표가 되고자 하이데거는 도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상적 상토마틱 심토마티시 상토마틱한 기표가 되도록 증상적인 무언가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뒤흔들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자인이라는 사유의 토대가 되는 기표가 낯선 것이 될 때에는 사유 전체가 낯선 것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해 기능이 정지되어 버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사유의 낯선 공간이 출현하게 되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존재에 대한 관점이 뒤틀려 버리게 되고 그래서 극기아는 존재한다라는 감각 자체에 실제로 심리적인 감각 자체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사건이 철회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이덱의 철학의 기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신분석적인 표현으로 락강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인이라는 동사를 팔루스의 기표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팔루스의 기표는 결국 우리 모두의 욕망을 지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사유를 지배하는 의미화의 중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이덱어는 이 팔루스의 기표로부터 이 팔루스의 기표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낯설게 느껴지시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관념들을 고정시켜주는 중심점이 있어요 이 중심점에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건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의 말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해가 굉장히 편해요 중력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이 중심점 이 의미의 중심점이라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가정해볼 수 있는 그곳을 낙강은 팔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팔루스의 중심점에 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영토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 다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중심점으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조금 멀리 가거나 아니면 이 중심점이 붕괴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을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즉 이해의 틀이 붕괴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해의 틀을 잡아주는 걸 팔루스라고 부른다면 정신병적 주체들은 이 팔루스적인 중심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느라 굉장히 힘들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말하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경증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쉽게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쉽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팔루스적인 중심점에 가까이 있는 주체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팔루스적인 중심점에 가까이 있는 한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볼 수가 없어요 항상 팔루스적인 방식으로만 세상을 보게 되니까 즉 가부장적인 의미화의 체계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우리는 세상을 정확히 새롭게 바라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가지 도입들이 가능하다라는 여러가지 실천들이 존재한다라는 정신분석은 이 팔루스와 주체 사이에 분석가가 개입하죠 그래서 이 팔루스와 주체 사이에 중력이 잠시만이라도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정신분석 상담이에요 한편 철학은 어떻게 하는가 하이데거는 어떻게 하는가 이 팔루스와 우리 사이의 정교한 담론의 체계를 구성해서 이 팔루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여유공간을 만든다라는 거죠 바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텍스트 자체가 이 여유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사유할 수 있도록 정교한 장치를 구동시킨 것이 바로 존재와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중력장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이 중력장의 이 고정관념의 영향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사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능성에 쉽사리 접근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좋은 책의 기능인 것이죠 여러분 좋은 책을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읽는 순간 우리는 문득 잠시 그게 철학책이건 혹은 문학책이건 어떤 책인건 간에 좋은 책은 우리를 잠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죠 공간을 만들어줘요 도서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크락은 바로 그러한 고립감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담론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논리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세계를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미래를 생각해보고 다른 우리 자신의 존재에 관련된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게 철학의 역능인 것이고 정신분석의 역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철학적 실천의 역능이라는 것이죠 하이데거의 텍스트는 정교한 방식으로 아주 난해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되게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사이공간을 만들어내어서 우리를 그 복잡한 텍스트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를 이 세상을 지배하는 팔루스의 기표로부터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 시간 동안 만큼은 그러한 사이공간의 기능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표들의 의미를 비워내므로서 기표들을 텅 빈 것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텅 빈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규정하던 고정관념의 의미들을 비워내고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접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담도 좀 있었고 강의를 시작하는 초입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오늘 강의는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